어떻게 좀... 아, 진짜요? 예. 저는 그냥... 애초에 뭐 돈 보고 적던 거예요, 뭐예요? 어쩐지, 이거 어쩐지... 아니, 어떻게 된 겁니까? 아니, 집사람 처음 만나 연애할 때는 몰랐다가 한 보름 정도 지나서 그래도 궁금하잖아요. 학교 선배이긴 하지만 그래서 같은 의국에 제 동기한테 한 번 물어봤어요, 어떤 분인지. 집안에 어떤지, 그래서 물어봤죠. 그랬더니 다이아몬드 수준. 어느 정도예요, 다이아몬드라면? 아니, 그때 제 친구 말이 아무튼 대구에 집이 단독주택이 있는데 마당만 800평이래요. 연못도 있고 뭐... 민속촌 아니고? 그러니까요. 개인주택인데요. 그럼 여기 누가 그렇게 부자입니까? 뭐 아버지, 할아버지 누구예요? 저희 이제 할아버님이 대구에서 대구일보라고 하는 언론사 사주하셨고 이제 그때 이병철 씨하고 제일모직, 제일나섬을 같이 시작하셨었고요. 제일모직이요? 그럼 삼성과 도업을 같이 할 정도로 돈이 많았군요. 그때 이제 할아버님 일성, 효성그룹 일성, 삼성 해서 제일모직이나 이런 거 같이 하셨었죠. 대단하시네. 정말 대단하십니다. 아니, 그러면 그 삶은 좀... 다이아몬드 수저에 삶은 좀 뭔가 좀 발랐을 것 같아요. 어때요? 어떠셨어요?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도 돼요? 와, 진짜 궁금하다. 그냥 제 기억으로 건평은 한 200평이 됐던 것 같아요. 이제 들어가는 입구는 미녀와 야수의 철문처럼 정말 굉장히 높은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 집이 있고 이제 별채는 옛날에는 이제 친모, 바느질만 하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집을 돌보는 뭐 집사 아저씨나 기사분들도 한 두어 분 계시고 또 이제 저희를 키우는 보모라고 하죠. 뭐 그런 분들. 저희가 음식을 먹는 공간에서 이 부엌까지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.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가만히 늘 앉아서 아버지한테 오늘 점심만 뭘 드시겠어요.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국수를 먹겠다. 그러면 제 어머니가 국수를 드신답니다. 하면 또 그 아주머니가 나가서 그 바깥 부엌에 이렇게 조금 문이 있거든 열고 국수를 드신답니다. 하면 그 밖에서 이제 국수를 만들어서 그 문으로 국수가 들어오면 그분이 데코레이션을 해서 복도를 가지고 오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정시에 앉아 있어야 돼요. 정해진 시간에 산책하고 그리고 친구 집이라는 데는 못 간다. 버스를 타고 학교를 못 가게 하고 기사분이 학교 앞까지 딱 내려줘요. 그러니까 끝나면 기사분이 기다리세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재벌가 쪽 어떤 그런 느낌하고 거의 맞아요. 비슷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네. τού이요하기.